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남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레저용 차량 운전자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.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6분쯤 밀양시 초동면 한 편도 1차로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.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.